자 여러분 안녕하세요! 오늘 제가 출구 없는 뽀키 한번 해볼텐데 이게 그래도 예전에 저희가 좀 잘나왔던 뽀키라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열쇠가 원래 있었는데 열쇠만 이렇게 딱 쏙쏙 뽑으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피규어들 한번 앞에 이런 거는 그냥 잡으면 나세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뭐 될지 모르겠지만 제일복권도 있습니다. 굴로 나올 만한 애들이 몇 개 있으니까 앞에 또 피규어 상태도 되게 괜찮아 보여요.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. 네 잠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하세요. 이쪽으로 오면 안 되는데. 앞쪽으로 가셨으면 좋겠는데. 싫어 안 가져가나? 오 가져간다! 나쁘지 않은데? 약간 가져가네 잘 자보니까? 좋은데요? 요 기계는 참고로 조금 느려가지고 조금 덜톱할 수 있긴 합니다만 네 뭐 피규어들 요렇게 뭐 하나하나씩 하나씩 고려해보면 나쁘지 않지요? 그쵸? 아이고 까비 이거 흔들리면 투터치도 되니까 꽉 못 찾는다. 직계 방향이 실화냐? 안 돼 어 직계 힘이 좀 없네 이렇게 하나 내버려 둬야 되나? 아닌데 너무 구속 아니야 얘가? 맞지? 다 막을 것 같아 딴 거를 직계 라임 하나 다른 방향으로 하나 찌르고 어 그래 봐야되는데 네 아 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이렇게 비교하면 어쩌면 다른 것도 좀 힘든단 말이긴 한데 그치 어 양쪽에 딱 이렇게 여기 한 발 여기 한 발 두 개 딱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 그니까 옆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됐다 됐다 그나마 응 힘이 많이 없네 그렇습니다 어우 내가 뜨고 해야겠는데 나도 뜨고 해야 돼? 옆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번에는 들어왔다 어 오오오오오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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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잡아야 할 것 같다 아이씨 만원에 쟤만 열심히 잡았네 아니 예전에는 좀 달라진 것 같은데? 뭔가? 일단 출구로 쪽에서 최대한 접점 끌낭 느낌처럼이라도 되게 느낌이 그런 건가? 이렇게 세워져서 딱 뜨 일단 이 에리얼 이너 공주 이 귀엽다 새로 나온 건가 봐 좋았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라인트를 탔으면 그냥 한 방에 휴 미끄러드 탑처럼 나왔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 이거는 애매하게 흔들려서 리터치 안할게요 오! 나이스! 오! 저기 듀스레전도 있네 어떤 걸 이번엔 해야 되지? 요거? 음.. 그래요! 잘 잡았다 아이고 놓치네 오! 그럼 요거는? 요거 요거 피규어 요걸로 딜을 맞고 예예예? 오 오케이 기왕이면 비싼 녀석으로 음 무모한 도전 해볼 만한.. 아 맞네 이거 잘 못 잡겠구나? 그럼 얘를 해야 되나? 지금? 그나마 얘가 좀 가능성이 있죠? 드래곤볼? 아 근데 얘를 세워지면 큰일 나겠다 이거는 그리고? 아니면 여쭤볼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렇게 되면 뽑을 아이들이 많지가 않은데요? 주인은 저 피규어 뽑고 앞에 있는 스레저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네 응응응 그거밖에 없겠네요? 아구! 머리 딱 걸렸다 자 요거 딱 해가지고 꽉 잡으면 조금만 앞으로만 가져가도 될 겁니다 바로 놓치지 않겠지? 조금만 앞으로 그렇구나 쟨 못 뽑겠는데? 운 좋게 딱 앞으로 아 한번만 더 줘 맞아 나는 조금 힘들겠는데 아 너 자세가 좋으니까 아니면 저거를 꺼내야지 어떤 거? 쟤 드래곤볼? 아니 주스레전 아 그러니까 저걸 꺼내려고 하는데 와 아저씨 이거 쉽지가 않네 그냥 이거를 조그만 거 이거 좀 치우고 자 잘 치웠고요 딱 피규어 두 개가 끝인 것 같다 느낌이 할게 일단 좀 더 해보자 아니 프랑키 뭐 다시 잡아봐도 되고 프랑키 너무 먹으니까 그냥 두 차례는 이거 꺼내볼게 아니 아까 좀 가져갔잖아 여기 싫어 어 이거 잘 꺼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아이고 빠르게 저 인형 저 인형 꺼내볼까요? 응 저 인형은? 반복? 응 걔 때문에 안 나갈 것 같아 응 거리지 말고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습니다 쟤가 꽤 하네 지게가 느리니까 뭔가 정말 답답하군 오! 이거 왜 가져가? 꼈나봐 어 좋아 꼈어 꼈어 일단 인형 하나 치웠으니까 그 다음부터 조금 저 피규어만 꺼내면? 응 옆에 공간이 좀 남아서 이제는 좀 꺼내릴 것 같아 오 꺼냈다 꺼냈다 좋아요 아 쟤 이름이 아 어쨌든 봤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게토 게토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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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토 수구로 맞아요 크락! 오! 나오겠다 나쁘지 않게 나오네 응 아니 저 폼폼풀이는 없어야 되나 어 못 잡을까? 어 그렇게만 있어야 되겠다 아이고 피규어만 위쪽을 잡아야겠는데 아 근데 위쪽 잡으면 뒤로 던질까봐 빠르게? 아이고 저 지금 아래가 아래 여기 한 발 이거에 걸렸어 응 지게가 안 들어간다 그러네 응 더 아래쪽을 잡아야겠다 그래야겠다 더 아래쪽 잡아보자 오 얇게 살짝 아 근데 힘이 너무 없어 햄이 왜 이렇게 없어졌지? 아 얘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인형 하나만 걸리니까 답이 없냐 인형이 조그만 조그만 거 걸리는데도 어 잡았나? 우와 아니면 인형을 추려봐 어 그래야겠어요 인형을 추면 되겠네요 이거는 좀 발 하나로 끌어야 되잖아 인형 이거 근데 혹시 두껍게 잡으면 잡힐 수도 있으니까 응 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 저걸 없애야겠어 폼폼풀이는 잡아? 아니면 여기서 그냥 피규어를 해? 피규어도 되지 않을까 그렇지 그렇지 폼폼풀이 좀 구석으로 들어가서 응 야 오 토치야 잘했다 그 다음에 할게 얘 얘를 해봐도 얘 조금만 앞으로 오면 될 것 같아 아 그래 그래 뒤쪽 라인만 좀 가면 어 조금만 뒤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아까 또 넌느이치 안 걸리면 또 뒤로 살짝 가드만 응 응 토터치야 응 이거 살짝 여기서는 아니면 이렇게 좀 토터치 써서 해야 될 수도 있어 응 그니까 아래로 들어가 아래로 아 까비 이게 조금 아쉬웠네요 이거 살짝 찌끈 찌끈 같다 찌끈 응 찌끈 갔어 찌끈 갔어 찌끈 아이 찌끈다 저리가 됐다 뒤로 흔들려 아 안 흔들리네 이거 어 냅둘게 냅둘게 어 냅둘게 어 이거 또 왜 일로 가 아이고 사라지면 지옥이다 지옥 그래도 이건 잡아줄 것 같긴 한데 지옥이다 지옥 눕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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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장인다 오오 일단 저기로 갔다 나쁘지 않아요 쓸 기회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잡아볼게요 찌끈게 아하 하다가 얘도 왠지 잡아서 이렇게 맞아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응 거기까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한 만원? 만원? 이만원? 만원 이만원은 다 하자 만일 건 없는 것 같고요 요거 금보양이 정품이라고요 자 얘부터 살짝 흔들어도 될까 응 그럴까 뒤로 뒤로 오히려 흔들어야 잡아줄 수도 있을 것 같애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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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이스 아주 흔들려는 오더 아주 좋았죠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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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의 오더를 열심히 해봤지만 안타깝게 벌려버렸댑니다 얘는 그냥 받아도 될 듯? 그냥 잡아야지 뭐 이거 흔들리게 해서 방향이 이쪽이구나 응 됐다 했다 안정지역으로 안정지역 요리조리 다 대지도 않는데 이거 어 옆에 달려봤다 아오 왜 계속 이렇게 눕히는거야 근데 억울하네 진짜 앞뒤로 흔들면 그러는데 툭툭 찾아 오 됐다 됐다 거의 나왔다 또 잘하다가 뒤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잘하면 나이스 네 펌펌프렌이랑 뭐 디그달 이런 거 뽑자 응 응 펌펌프렌은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보니까 택도 정품이에요 오호 오오오옿 다행히 여기 투터치는 기회를 안 먹기 때문에 그건 또 나쁘지 않았나요? 어? 피기라도 못 잡는데 세워진 디그 다 잡을 수 있을까요? 안될 것 같은데? 아아 안된다 아니면 뭐 저 뒤에는 피기야? 응 얘라도 뭐 해봐야지 혹시 또 갑자기? 잘 던질 수도 있죠? 앞쪽을 잡을까? 앞쪽 잡고 있지 가로로 자라! 끝났습니다 가비 그래도 앞에 조금 뭔가 깔끔해졌네 응 비교 세개? 네개 비교 네개랑 조그만거 하나랑 인형 두개 그래도 이쁜거는 뽑았다 응 응 이렇게 세개는 괜찮은 것 같은데? 비교? 나쁘지 않습니다 뭐 일단 지키고 힘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조금은 어려웠지만 뭐 어쨌든 뭐 나쁘지 않게 뽑았으니 그래도 여기서 만들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 영상은 재밌게 보셨으면 또 답변해주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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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